로고도 약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아 진짜로? 아니 잠깐만, 누가 집에서 침대 볼 이렇게 해놔. 그러니까. 그냥 여기 그대로 짜낸다, 그대로 이뤄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남정전사에서 이렇게 사는 거 처음 봤어. 그러니까,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, 범주가? 이거 정리해놓은 거 봐봐. 여기는 완전 빨라 같은데. 여자 집사로 뭐야? 정답? 여자 집사로 뭐야? 이거, 이거 틀린다, 이따가? 아니 글자 싶은데. 우리 여자 집사로 진짜 몰랐구나. 저리 누나가 예리한 거야. 양쪽을 딱 그렇게 해. 너 진짜 깔끔하다. 매력있지 않아? 유희야? 와인은 이렇게 제기고 이렇게 깔끔하게. 신사의 두 개인데요? 어? 유희야? 아니 아니. 미리 준비해놔 거야. 못 많아, 못 많아. 깜짝 놀래. 맞아. 이게 냉장고인가? 우와, 이거 나리도 안 돼. 화장품을 냉장고 놀았어. 아, 징그러웠다, 징그러워. 아니, 들었대요. 아니, 로고를 이렇게 꼭 앞에 보이게. 야, 너 홍철이랑 친하지? 홍철이랑 친한데 이런지 몰랐어. 여기 희주하고 비슷하더라고요. 여기 완전 편점 같아. 편점? 뭐, 허리 손이 이렇게 붙어있어. 아니, 쓰레기통 안 해도 왜 전멸을 내놓는 거예요, 쓰레기를? 어? 어? 오빠, 제발. 아, 장난 아니야. 그렇지? 오빠, 이거 같이 결혼해도 되겠다, 진짜. 여자가 몸만 싸고 부르면 되겠다. 결혼해도 되겠다. 결혼했는데 지금. 캡슐홍이 꽂아 놓은 거 봐봐. 깔별로, 깔별로. 이거 먹으셨는데? 먹으셨지. 우와, 이게 어떻게 남자 집이야. 이런 스타일의 남자는 어때, 유희야? 이렇게 정리 잘하는. 이렇게 해요, 오빠. 언니, 이렇게까지? 야, 대답 안 해도 알겠다. 깔끔한 터랑 다른. 표정이 있다보니까 집보다는 그냥 외모라 죽냐라. 아니, 여자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깔끔해서 부담스러워. 이렇게까지는. 아니, 이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, 다. 아니, 근데 형, 여자가 안 깔끔한 건 어때요? 털털 안. 너무 싫겠지. 아니, 그러니까 좀 바뀌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지. 있는 그들을 사랑해줘야지. 신방 막 벗어요, 막 여기. 근데 나 이제 따라다니면서 다 이제 계속 치우지. 같이 깔끔한 게 좋아. 근데 유희가 딱 좋더라. 유희 아까 방 딱 딱. 고등보에. 고등보에. 그래, 유희야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야. 그럼. 언니 봐봐. 그래. 호덕이 오빠 어디 갔어? 오빠. 네? 우리 조용히 하고 있어. 형. 오빠, 가운데로 와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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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일로 와. 내가 베랑을 하고 싶은데 전화 또. 우리 기회 들려서 아라바 사이즈인 것 같아. 일단 이번 게임에서는. 5만 원입니다. 와, 끝났네. 5만 원. 야, 여기서 또 이제 세이집에 파는. 5만 원. 5만 원. 본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여자 연예인 중 김범수 씨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싶은 분에게 전화를 받아서 소개팅을 많이 잡는 분이 이기게 됩니다. 단, 이 문화를 걸 수 있는 기회는 한 팀입니다. 예스. 소개팅 예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? 예스라는 대답을 받아요. 실제로 하고. 실제로? 일단 소개팅 안에 없는. 실제로? 일단 소개팅 안에 없는. 아까 앞 했던 전화비를 드릴게요. 근데 여자 연예인 전화번호가 없는 거 아니야 다들? 별로 없어요. 있긴 있을 거 아니야. 같이 이렇게 드라마 했던 친구라든지. 네, 전혀 없는데. 소녀시대나. 그래? 범수 이상형은 어디서 맞아야지 또. 그래, 범수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해 이상형은.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야? 나 약간 지젤 번천 같은. 약간. 비크고. 슈퍼부대. 아, 장윤주? 어떤 거잖아요. 쎄야 돼, 어? 장윤주. 아니, 근데 이제 이쪽이 중양적이시잖아? 아, 외국스러워야 돼. 그렇지, 여기가. 범수가 여성 없는 이유가 있네. 우리 오빠 없지? 없어, 뭐 없어. 박미선 선배님 있고. 다인. 가인 씨. 진짜 좋은 가수야. 야 너 그럴 때가 아니야 범죄야. 진짜 좋은 가수야. 이럴 때가 아니라고. 가야 이다해. 정말 서구 형 먹매. 아니 내 스타일은 아닌데. 내 스타일은 아닌데. 나 혼자 살 거야. 내가 가릴 땐 아니다. 신누나 같은 분이야. 내가 진짜 신누나를 보시면. 여원이 어때요 여원이. 여원이 어때 여원이. 여원 좋다 여원 좋다. 여원 좋다. 그래 전화 한번 해봐. 효희가 잘 왔다 너 진짜. 여원 좋다.